보호망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 보호망은요 4대천왕 4대천왕이라고 하면 뭐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단은 국내에서 생명, 손해보험 회사들이 30개, 40개 회사 지금 포진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일단은 보장산도나 보장범위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오늘 저 보호망은요 4대천왕 4대천왕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제 첫 번째 회사 D사예요 D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상급종합병원의 수술 시에는 100만원 100만원이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상급종합병원 수술비가 없는 회사들이 많은데요 질병 수술비와 더불어서 이 D사의 100만원 수술비가 같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D사 같은 경우는 상급종합병원 1인실 50만원 거기다가 상급종합병원 입원시 각 10만원 그리고 거기다가 매우의 질병 수술비 상급종합병원 시에 100만원 그리고 상해 수술비 100만원 이렇게 가져가도 남성은 3만원 여성은 3만4천원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저번 달부터 2월 달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질병 수술비 특히 상급종합질병 수술비죠 최대 100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구요 어깨 누적을 안 보다 보니까 이 또한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최대 1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또한 상급종합병원 D사는 100만원 타사는 50만원 아예 없는 회사들도 있어요 이런 걸 본다면 D사의 수술비 몸이 보험료도 저렴하고 종수술비나 질병수술비 상급종합병원 수술비 모두 다 정말 완벽한 회사라고 저 보호망이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1호종 수술비도 천만원 가입이 가능하고 거기다가 질병수술비 오울리스크 특정제외 또 거기다가 1인시 2번일당 요즘에 끝물이잖아요 이렇게 6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저 보호망이 많이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비 에서 받는 큰 수술은 따로 있습니다 특히 바열이 심해 병원 검사하니 과거에 있던 담석이 이동하여 담도가 늘어났다고 해요 대학병원에서 담도 내시경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금이 무려 얼마 나온다구요 220만원 하지만 파란색 타사는 50만원밖에 안나오고 스탠드 삽입술 만만치 않죠 이 모든게 D사도 360만원 하지만 S화재는 70만원밖에 안되다 보니까 저렴하다고 다른 상품 가입했으면 큰일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상급종합병원 보장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3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해요 3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구요 일단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3월 31일인데요 무한도전 플랜이에요 그래서 질병수습이 150만원과 상급종합병원 시에 입원 아니 수술했을 때 200만원 입원이든 수술이든 상관없죠 그래서 이 두개로 같이 가입하면 3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주계약 사망보험금 100만원 거기다가 질병수습이 150만원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습이 200만원 합이 3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거기다가 뭐 급여 특정 시술 보장까지 다 넣으면 되는데요 정말 아쉽게도 3월 31일까지만 350만원 질병수습이 가입이 가능하고 4월 달부터는 질병수습이 한도가 DY 생명에 내려간다고 합니다 또한 보험료와 여러가지도 인상이 된다 보니까 보험료는 비싸지고 보장내용은 축소가 되다 보니까 단 일주일밖에 남지 않는 마지막 주 내일부터 25일부터 31일까지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부분도 좋지만 질병수습이 100만원 제외수습이 200만원 종수습이 이렇게 해서 따봉 플랜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매우 많다 보니까 DY로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질병수습이 200만원 어깨 누적 안봐요 DY 생명은 그래서 주계약 이전 일반 사망은 사망일세 장례비로 500만원 쓰셔도 될 것 같구요 상급 상급종합병원 전국의 47곳에 통원이든 입원이든 했을 때 질병수습이 특약으로 기본수습이 200만원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깨 누적이 없이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주계약 500만원 질병수습이 100만원 거기다가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습이 100만원 그래서 남성 40세 기준으로 30,676원이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준비하셔도 매우 매우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암보험도 DY 생명 매우 좋다고 했는데 자 다음은 지금 L사 생명 여기 나와있죠 4월달부터 보험료가 L사 같은 경우는 치매나 치아 아니면 질병보험료 특히 수술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직원제 라이나 같은 경우는 질병수술비가 150만원 일반 질병수술비는 100만원 상급종합수술비에는 50만원 합의 1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뿐만 아니죠 업계 누적이 없다 보니까 그 전에 정말로 많이 가입하신 분들은 업계 누적 없이 중복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요런 부분들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자 라이나에서는 다시 없을 무릎 인공관절도 총 610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게 매우 큰 장점 특히 질병수술비가 100만원 특정수술비는 상급 병원 통원이들 입원시에 50만원 합의 150만원까지 4월달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5월달부터는 보험료가 이빨이 됐으네 많이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 50대에서 60대 분들 무릎 인공관절 수술 정말 많이 하죠 최대 보장의 절호의 찬스 그래서 관절이나 3대 인공관절 중증무릎관절 질병장애까지 많이 넣으셔도 좋으실 것 같구요 이 모든거 가입해도 여성 50대 기준으로 실속형 베이직형과 그리고 프리미엄형이 있는데요 6100만원 요런식으로 엘사에 준비하셔도 매우 매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흥생의 수수비봄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DB는 타사 누적 봅니다 맞아요 타사 누적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DB로 먼저 가입하고 그 다음에 흥생 요렇게 가입하시면 돼요 DB는 가입하고 3주간 봅니다 3주간 그리고 사후 심사를 그 어깨 누적이 150만원까지 가입이 되다 보니까 D사 흥생 요렇게는 세트로 가입이 가능하고 하지만 3주 후에 동양이나 라이나로 가입해야 돼요 아니면 DB는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아니면 DB 가입하지 말고 흥생 라이나 동생 동양 3명 요런 식으로 가입해도 그리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왜 도대체 H사 흥생이 유명한지 저 보호망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왜 흥국 고랑나비 여기가 유명할까요 아니면 아무래도 가입 한도가 질병 수수비는 100만원까지 그리고 어깨 누적은 300까지 가입이 되는게 큰 장점이 있구요 그리고 5종 수립이죠 2000만원까지 가입이 됩니다 더군다나 1종이 40만원 나오는 회사들은 거의 없어요 물론 2종이 50만원까지 되지만 5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회사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자 두번째에요 보장약관의 차이예요 동일한 질병이랑 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상의 분류번호 앞자리 세자리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근데 반대로 앞자리 세고 D12점 몇 앞에 질병코드 세자리만 틀리면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 보호망이 그저에도 유튜브에 올려드렸지만 위 대장용종 제거에서 질병코드 앞자리가 세개 틀리면 최대 500만원까지 대장용종은 질병코드 세고 위 용종은 질병코드 두 곳이 각각 틀리면 5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우리 수술 코드나 아니면 조직검사상 그런 질병코드가 아무래도 같이 대칭해서 맞아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번째로는요 종수비가 개정이 돼요 동일한 질병으로 2회 이상 수술시에는 각 종별 특히 종수비 같은 경우도 3종이나 5종 수술시에는 둘 다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타사 같은 경우는 둘 중에 가장 높은 종이죠 3종이나 5종 같이 했으면 5종만 받았고 3종은 못 받는데 흥생 같은 경우는 3종이랑 5종이랑 같이 했을 때 같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네번째 나이대별로 가입한 누가 지금 어린이보험 청소년보험이죠 15세부터 40세까지 질병수비비 100만원 15세부터 40세까지 더 간편한 2호 3에서 2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2호로 질병수비비 100만원 30세부터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종수비비 표준체로 15세부터 70세 유병자도 30세부터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삶의 지인이 DOI가 동양인가요? 딩동댕 맞습니다 아 이것도 예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왜 H사가 유명한지 그 이유는 딱 한가지에요 현재 당사 훈국이랑 타사 업계한도 300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하지만 4월 1위부터 다음주부터는 200으로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이게 중복해서 가입하기는 여간 쉽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 질병코드 세자리만 틀리면은 각각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종별 종수비비도 1종 3종 5종을 같이했다 전부다 종이 틀리기 때문에 각각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타사는 동시에 그날 같이 했을 적에 가장 높은 금액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지급을 못 받는 겁니다 자 생명보험사 질병수습의 장점이에요 일단 여기 보시면 저 보험왕이 그전에도 올려드렸습니다 자 D12 K63 앞에 질병코드 D12.4 DB12.3 똑같은데 K63이랑 D12 질병코드가 틀리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훈국같은 경우는 D12 D12.4 12.3 K63 그래서 D코드는 하나로 보고 K63.5는 다른 질병이기 때문에 용종 제거는 한 번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까지 하지만 손해보험사는 뭐 이거 여러가지에서도 딱 한 번만 용종을 제거했기 때문에 한 번밖에 지급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자 질병수습의 최대한도가 100만원까지 가입시에는 용종 D코드 K코드를 같이 받으면 총 2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네 만약에 5종 5종 지금 종수습의 2종 50만원까지 가입이 됐으면 질병수습의 200만원 종수습의 100만원 합의 300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저거 보호망이 좀 전에 설명드렸어요 종수습의 또한 질병수습의처럼 질병코드 앞자리 세자리가 틀리면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질병수습의도 D12.몇 그리고 K63점 이렇게 질병코드가 틀리기 때문에 200 받을 수 있었던 거고 질병수습의 100만원 100만원 두 번 종수습의도 2종에서 50만원이 용종 제거시 나오니까 50만원 50만원 합의 100 그래서 합산 200, 100 합산해서 300까지 아니 용종 제거했는데 300까지 나오는 회사가 과연 있을까요?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자 H4 질병수습이 여기 보시는데요 단독 단독이에요 단독 단독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주계약 사망보험금 100만원 넣어들었고 질병수습이 100만원 재해사망 5000만원 넣어들었어요 이렇게 가입하면 20년나 종신 물론 90세란 100세도 있지만 100세는 없지만 90세란 종신이에요 하지만 보험료 차이가 얼마 안되구요 최저 보험료가 만원 차이기 때문에 봐보세요 20세 30세 40세로 질병수습이 100만원 넣어도 2만원 채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자 그뿐만 아니에요 유병자 30년 갱신용으로 하고 최저 보험료 2만원인데요 유병자 같은 경우는 2호 두달 이내에 입원소견 수술소견 그 다음에 재검사소견 5는 입원수술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전에 5년이내 입원수술을 했어도 웬만한 그 병력은 입원수술은 예외 조항이기 때문에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맨 마지막에 5는 5년이내 암 심장판막 강경아 뇌졸증 뇌출혈 그리고 강경아 심장판막 이런 6가지가 고지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진단만 안 받았으면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유병자 간편 보험도요 최저가 2만원에서 2,3만원대로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보험료 대비 부담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요 저희 타겟층이에요 특히 건강검진 예정이신 분 건강검진은 내일 받는다 물론 90이라는 면책기간이 없기 때문에 가입 즉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1,2년 이내에 용종 제거하신 분들 1,2년 이내에 용종 제거하신 분들은 또 나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간편 보험으로 가입하시면 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40대에서 70대 사이 분들이 수술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어떤 분들은 평생에 나 수술 몇 번이나 한다고 몇 번이나 한다고 수술 은근히 많이 해요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많이 하죠 뭐 안내심 중대 질병은 기본적으로 많이들 하시고 스탠드 사비스 근데 여성분들은 여기 갑상사 결전 유방 섬유선종 작은 근종 난종 폴리 위용종 대장운종 뭐 여러가지 하지정맥류 손목터널 뭐죠 이거 어깨 못 올리는 거 오식겸 회전계파열 이런 모든 부분들 수술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수습이 모음은 사골 곰탕이라는 겁니다 계속 우려먹고 우려먹고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질병 수습이 100만원 단독으로 흥생으로 하시면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1540 거의 2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구요 그뿐만 아니고 유병자도 거의 2, 3만원대로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남녀 각 연령별 암 추이를 보면 거의 저희는 통계치에 의해서 이 통계치는요 여기 보시면 지금 행정안정부 국리암세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암보험이나 모두암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45세에서 69세 사이에 가장 암진단은 많이 걸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둬서 암보험도 좋겠지만 수술비 보험이나 요런 부분들로 케어하셔도 매우 매우 좋지 않을까 그래서 주계약 사망보험금 100만원 넣으시고 질병수수비 50만원 재해수수비비 100만원 거기다가 1종 40 1종에 40이 되는 회사가 없어요 요즘엔 30, 20으로 많이 내려갔죠 2종은 50이 있는 회사가 몇 군데에 있지만 3종이 또 300까지 되는 회사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술비 보험을 가입할 때는요 4종, 5종 중대 질병도 중요하지만 1, 2, 3종이 가장 중요해요 왠지 아세요? 1, 2, 3종은 우리가 주로 흔하게 하는 수술이 1종, 2종이 가장 포진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보험료가 저렴한 것도 있지만 1, 2, 3종은 비관열 수술을 많이 하죠 관열 수술은 육안으로 보고 수술하는 게 관열 하지만 비관열 같은 경우는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 그래서 요런 부분들로 많이 하다 보니까 질병수술비 상해수수비비는 기본이지만 1, 2, 3종을 가장 많이 하는 회사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남성은 40세 기준으로 3만 4천원 여성이 수술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3만 5천원대로 가선비 좋게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4만 4천원대니까 좀 전에 질병수술비비 50만원보다 아무래도 어 여기 한 9천원 정도가 4만 7천원대니까 요렇게 해서 비교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병자 보험이에요 제가 용종 흔히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1, 2년 전에 용종 제거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다시 용종을 제거하는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용종 100만원 플랜을 가지고 왔습니다 질병수술비비 60만원과 2종에서 보장이 된다고 있잖아요 2종 40만원 합이 질병수술비비 60만원 2종 40만원 합이 100만원 그래서 용종 제거 100만원 플랜 위용종이든 대장용종이든 그러면은 50세 남성 기준으로 3만 1250원 여성은 2만 8천 5백 6십 4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질병 종술비비 제1술비비 똑같이 넣어드릴게요 근데 그 유병자 간편보험은요 표준체보다 종술비비가 반토막이에요 표준체보험은 1종이 40이었잖아요 유병자 간편보험은 20 2종은 50이었는데 40 10만원 좀 내려갔죠 3종은 300인데 200 100만원 내려갔습니다 그럼 애도불구하고 질병수술비비는 우리 표준형과 유병자 간편보험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질병수술비비 100만원 제상의수술비비 100만원 1종 22종 43종 200 4종 500 5종 600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니까 50세 남성 기준으로 4만 250원 그리고 50세 여성 기준으로 3만 7천원 3만 7천 34원 그래서 50세 여성 대장용종 100만원 플랜에 2만 8천원보다 거의 9천원 정도 인상된 3만 7천 34원으로 준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간편 유병자보험 가입해도요 여기 보세요 네 뭐라고 나왔죠 업계 최고 650개까지 예외조항이 있어요 650개 650개까지 있다 보니까 650개 5년 이내 입원수술했다고 해도 이게 거절되는 게 아니고요 예외조항 예외조항 감각기계 감염성 구강질환 근골격계 부인과 비뇨기과 이런 650개에 대해서 입원수술했다 할지라도 가입이 가능하다 자 치료 종료 한 달 경과 혹은 14일 이내 입원 경증질환 치료 3번까지는 인수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의깊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